잘 편집해주세요. 잘 편집해주세요. 나 갈 거예요. 재선이 형 그거 왜 겉모습만 보고 왜 겉모습이 왜? 겉모습이 좀 잘생기고 이제 배구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하겠다 했는데 방도 너무 깨끗이 쓰고요. 진짜 너무 진짜 최고의 선배예요. 방 들었나 보네. 자기가 마실 물은 자기가 항상 떠다 먹고요. 방이 너무 깨끗해. 방이 너무 깨끗해. 나 진짜 제일 깨끗해. 근데 밖에 끝한데 근데. 어머 진짜 깨끗해. 이런 거 어떻게 마실지. 이런 거. 아니야 내가 마실 두 개인가 했어. 몸에 좋은 거 잘생기고. 오래 살아야 되지. 나중에 봐. 나중에 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. 어제도 내가 소고기 사줬잖아. 아 맞아요. 수요일에 3명에서 지선이랑 고기 먹으러 갔거든요. 6인분 먹었어요. 제가 또 후배도 생각해서 맛있는 거 사줬죠. 어 돈 꽤 나왔겠다. 근데 근데 절 이렇게 나쁜 사람은. 매체 안 삽니다 그런 거. 그쵸.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. 부모님들도 아들내미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듯이. 고맙습니다.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치. 그거는 뭐라고 한 거야. 엄청 대신 안 하고. 잘해줘야 돼요.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. 나 홈살이 요즘 잘 안 먹어요. 살 뺀다고 잘 안 먹어요. 살 뺐나서 다 먹는데 피자. 어차피 피자 먹고. 외방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들어오면서 살 빼대요. 안 웃겨. 평일 5일만 살 빼고 주말은 살 안 빼. 오늘은 명근이 형한테 사주시니까 그러고. 누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? 명근이 형한테? 명근이 형한테 얘가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를 사줬어요. 살 뺀다는 애가. 살 뺀다는 애가. 명근이 형 사줄게 먹어야지 어떻게 해. 어제 피자 먹었죠? 오늘 또 나가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겠죠? 또 한 2kg 쪄가지고 와가지고. 저 살 뺄 거예요. 맨날 밥 먹게. 그러면서 임시하는 거지. 저희는 문화가 생일인 사람이 돈을 써야 돼요. 뭐 샀어요? 커피 샀죠. 뭐 잘 된 거 한 번 낼 때마다 커피를 사요. 잘 안 된 거 있어도 커피 사거든요. 저희 재성이 형이 저번에. 유니폼 놔두고 왔지. 시합장에 가는데 유니폼을 놔두고 와서 커피를 샀어요. 근데 그날 트리플 크라운을 해서 커피를 또 연속으로 사고. 그렇게 재성이 형이 그때 형 얼마 썼다 했죠? 70만 원. 70만 원 썼어요. 무슨 일이야? 돈이구나 70만 원. 돈이야. 70만 원. 어떻게 그게 돈이야. 70만 원이 엄마. 이거 재생해야 돼. 이거 하나 먹는 거로 복합도 된대. 야 씨. 여성이 에어팟 그냥 사래요. 그냥 살 수 있잖아. 어떻게 이런 거 잘 짜면. 어느 정도 돈이 아닌 거예요. 저도 이제. 천 원 쓰면. 그거는 이제. 예. 천 원 돈이죠. 그게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? 70만 원. 수중에 70만 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?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. 근데 에어팟 사래요. 근데 저희는 비싸게 이렇게 사잖아요. 어. 제 생일이. 아 그럼 에어팟 그냥 사면 되지. 갖고 싶은 거 사야지. 그거 갖고 싶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건 그래. 나도. 나도 마음 들어서 아 에어팟 사야지 하고 산 건데. 애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진짜. 제 이미지가 와.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이제 이 이미지. 잘 편집해 주세요. 잘 편집해 주세요. 나 갈 거야 이제. benim. boom boom blocked 다 probability no 응 코 눈 으 ели i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